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이번에 드레이븐이 3종으로 버프를 먹었습니다 3가지가 버프를 먹었어요 한마디로 다 버프 먹었어요 드레이븐이 드레이븐 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레이븐 쓸 바에는 앞에 쓰는게 좋지 않나요 어허 가족입니다 드레이븐 어 BF 써도 좋다 주껌 하나 올리고 요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이기면은 이거 팔고 잊어봐야겠다 그냥 라고 생각할때 이렐리아를 올리겠습니다 이렐리아는 들고가야될거같애 왠지 리븐이 나올거같애 이거 팔면은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 쳐놓자 이깁니다 지금 이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라위까지 하나 올려놓고 자 4군단 받아주고 아유 리븐도 나왔네 자 돈줘 오케이 5군단 됐고 군단 하나 뭐야 드레이븐인가 그러네 드레이븐이면 6군단이네 이자나 보고 그냥 천천히 그냥 드레이븐 찾으면 될거 같아요 요 6군단 근데 이게 당장에는 이거를 못 팔겠다 그쵸 칼리스타가 없어가지고 드레이븐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당장에는 없어가지고 오케이 6군단 됐습니다 6군단 레벨업 달리 겟입니다 그렇지 좋아요 아 룬안 별론데 드레이븐의 룬안 별론데 이걸 찬란한 장갑을 안먹어? 근데 캐리 롤이 확실한 조합이면은 도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도장은 딱히 애매할 때 주면은 굉장히 좋고 캐리 롤이 확실한 덱은 그냥 그 유닛한테 맞는 거를 주는 게 더 좋아요 레벨업 찍겠습니다 룬안 아까운데 피읍이 없어서 아 군단에 피읍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6군단 보시면은 회복량 25% 거든요 군단에도 피읍이 있기 때문에 뭐야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어 레벨업이나 달리자 그냥 8레벨이나 달릴게요 나 이거 피바라기 주고 싶은데 드레이븐에 부인수나 피바라기 주고 싶은데 무대를 줘도 되긴 하는데 아 침장 하나도 안맞았죠 아 이거 설마 또 맞니? 아 오케오케오케 끊었다 아 잠깐만 장난하지 말라고 야 장난하지마 그래 그래 오케 이깁니다 구인수 갈래 나 드레이븐 구인수 갈래 어우 붙었네요 이거 그대로 그 얘한테 넘겨줄 거고 칼리스타가 안나오네 이거 템 좀 이거 넘겨주고 싶은데 칼리스타가 안나오네 레벨업 쭉 달리고 아우 개센거 봐 6분단 좋아요 거의 다 했는데 레벨업 다운톤에 8렙 찍히는데 아 그래 여기한테 제가 계속 졌었는데 아 이거 루시안 잠깐만 이거 이번에는 이길 거 같은데 그래 잭스 빨리 끊어 오케이 잭스 끊었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이겼네요 아이 언제까지 니가 이길 줄 알았어 7연승 좋습니다 8렙 대 칼리 잘 안나올 거 같은데 찾고 가야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때 칼리보다 케일이 먼저 나오는거지 저는 케일을 뽑을거에요 8렙을 찍었기때문에 좀 리롤 좀 칠게요 정손 하나 줄게요 이거 그냥 케일 넘겨줄거에요 리븐 삼성은 안볼거고 이거를 드레이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와 덱 엄청 센거 봐 와 그렇지 이깁니다 그라가스 있고 쇼지앤토라카 아 그냥 녹지 뭐 여기는 아 덱 엄청 세죠 군단대 좋습니다 그냥 랩업 칠까? 9렙 가도 되겠는데 리롤 안치고 지금 굉장히 센데 그냥 랩업을 칠까 그냥? 9렙을 가자 이거 케일 그냥 찾자 확실하게 찾자 칼리스타 그냥 써도 되겠는데 빌드업용으로 이거 1코인데 너무 좋아요 그쵸? 얼심 얼심 죽가래래 가엔은 사실 찬란한 가엔이 좋은거지 일반 가엔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 어? 괴생명체 같은거 있으면은 가엔 필요할지도 루시안 같은거 있으면은 가엔 필요할지도 가엔 있으면은 좋을거 같긴 하다 케일한테 굳이 뭐 얼심 안넣고 가엔으로 그냥 넣게요 가엔으로 그냥 넣자 여기는 빛의 인도자 조합인데 아 카르마 한방에 끊었죠 한방에 와우 개쎕니다 개쎕니다 에에 음 이거는 얼심인데 얼심이 그냥 나왔네 이거 얼심이랑 가엔이랑 고민을 했는데 얼심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쵸? 아니 이거 드레이븐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아 얘 안나오네 드레이븐이 아니 드레이븐이 아니고 칼리스타나 그 뭐야 케일이 나와야지 이거를 넘겨주는데 안나오네요 어 잭스 2성 띄웠구나 여기 일단은 얘가 아니 뭐야 레오나한테 스킬 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쓰네 야야야 아 졌다 괜찮아 돈을 많이 쬐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소한 패배 지금 피도 많기 때문에 괜찮아 집니다 50원 이자 좋아요 어 여기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카르마 고립댐 안맞았다 얘네가 고립댐을 안맞기 때문에 그래 리븐 못 끊는다니까 이거 정손 가엔에 지금 찬란한 룬안 들어가서 틀어가시구요 이거 보세요 2성인데 이렇게 쎕니다 그쵸? 육군단으로 지금 회복량도 25% 더 있고 피읍이 어 지크 하나 줄까 지크? 지크 하나 해가지고 공속을 더 챙길까? 어차피 육군단이면 5.0은 못 짓거든요? 구인수를 간 것도 아니라서 지크하자 지크 그냥 아 리븐 나왔네 아 칼리스타 나왔다 아유 아유 이걸 왜 들어 무난을 드레이븐 주는 게 낫겠는데? 구인수를 이거를 오히려 걔한테 주고 이거를 이걸 이대로 케일한테 주는 게 낫겠는데요? 구인수를 드레이븐한테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뭐야 지크 안 들어가잖아 레벨업 치자 자 원래 저는 드레이븐의 룬안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템상 약간 케일에 주는 게 더 알맞겠네요 그쵸? 이렇게 케일한테 주는 게 더 알맞을 것 같고 아 나왔어 칼리스타 또 심지어 나왔어 이거 다음 톤에 9렙 찍히게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아 여기한테 아까 졌었지 참 괜찮아요 지금은 이기지 지지 루시안은 이기지 좋아요 스토리상 오히려 좋아 피 깎는 거 오히려 좋아 이거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다 설계를 한 거야 이거 티모 하나 사가지고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피 40 딱 맞죠? 케일 나왔어 그래 이거지 이거지 굉장히 알찬 아이 뭐야 템 3개 나왔네 이거 그냥 라위랑 고결 잭스 주면 되잖아 그대로 가엔을 누구 주지? 일단은 저 리롤 좀 칠게요 가엔을 딱히 줄래가 없다 그냥 얼심 이거 얘가 가엔으로 죽어가지고 부활하는 중에도 얼심은 이게 묻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한테 그냥 가엔 줄게요 그냥 끝났지 뭐 이 정도면은 게임 어? 이겼지 뭐 그냥 끝났죠? 케일 2성 드레이븐 2성 이걸 어떻게 막을 건데 그냥 이기지 좋아요 그렇지 야 19,000 딜 박았어 이게 드레이븐이지 19,000 딜을 박았어요 야 이거 야소 그냥 삼성 안 볼래 나 드레이븐 삼성 볼래 사철갑은 못 참지 사철갑은 또 못 참지 너 해라 사철갑 육군단 사철갑 어 애들 피가 아직 많은데? 이거 더 째게요 드레이븐 삼성 볼 거거든요 저? 이거 더 째겠습니다 약간 더 아이 뭐 하시든가 아이 뭐 침장 먹이시든가 아이 모르겠다 아이 침장 먹여봐 아이 나는 배치 안 옮깁니다 상남자 특 배치 안 옮김 아이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봐 아이 절대 안 지지 질 수가 없어요 아이 좀 졌으면 좋겠다 좀 졌으면 좋겠다 아이 드레이븐 3중으로 버프된 드레이븐 얼마나 셉니까 그냥 다 녹아버렸죠 그냥 컷 드레이븐 덱 누가 봐도 드레이븐 덱이다 아 드레이븐 잭스 붙었고 드레이븐 두 마리 남았어요 아무도 드레이븐 안 쓰거든요 지금 오케이 드레이븐 아무도 안 써 하지만 비에고는 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둬놓을게요 비에고는 좀 무섭습니다 그래 비에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봐 네 수고하시고요 네 렐 그렇지 도우막 여기다 묻혀주고 루샨 때려봐 사철갑을 어떻게 뚫을 건데 네가 어? 라위 있으면 뭐해 어? 끝났죠 이미 정리됐죠 수고하시고요 드레이븐 1등 누가 봐도 드레이븐 덱이죠 얼심 하나 더 먹을래 아 네 감사합니다 복원 네 감사합니다 어 티모다 자 이러면은 이거 재난지원금 받죠 복원을 원래 뭐 야소 주는 게 좋은데 야소 뭐 이거 줘봤자 뭐해 복원 그냥 페널티 핸디캡을 주겠습니다 템 안 줄래 템 안 줘도 이겨 핸디캡 핸디캡을 줄게요 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핸디캡을 주겠습니다 케일 안 봐 그레이븐이나 보자 재난지원금 돈 줘 아 잠깐만 루샨 삼성 떴는데 사소해 사소해 어 사소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 오래 보일 수 있어 오히려 더 오래 보일 수 있어 오히려 좋아 나도 드레이븐 삼성 띄우면 돼 아 근데 나 이거 루샨 저번에 루샨 삼성 띄웠을 때 드레이븐 삼성 그냥 이겼었는데 나도 이거 드레이븐이 루샨 이기기 쉽지 않은데 여기 이겼어요 이거 진 거 같죠 케일을 믿어라 이게 케일이다 진 거 같았죠 나는 이길 줄 알았어요 투쇼진의 복원 이걸 누굴 주냐 비에고 주고 싶은데 잠깐만요 뭐야 루샨 내가 이겼어 루샨 클럽 만났거든요 삼성 루샨 내 클럽 만났는데 내가 이겼어 이거 보세요 드레이븐 덱 루샨 삼성을 이겼다구요 이거 봐 나 이거 루샨 아니 이거 나 템 안 줄래 그냥 빨리 찾아 드레이븐 어 드레이븐 야 렐 3마리 뭐야 렐 3마리 뭐야 아 드레이븐 3성 감사합니다 에이 안 뜬다 에이 아휴 쇼진 해라 아휴 그냥 아무거나 해 뭐 이 뭐 칠 수가 없는데 뭐 아무거나 해라 삼성 드레이븐 갑니다 출동 삼성 드레이븐 출동 출동 네 2,194 와 2,938 와 와 2,024 2만 4천 들어가시구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안 그래도 센 드레이븐이 3중으로 버프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번에 3중으로 버프를 먹은 드레이븐 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